별 친구들 반가워 친구들이 알려준 이쁜 노을을 만나보러 대구에 압산 전망대란 곳을 계속 추천하지 뭐야 그래서 휴가철을 무릅쓰고 찾아왔어 그 다음은 내가 소개해줄게 이곳은 압산의 너미 전망대 산책 후 케이블카로 올라가 압산공원 전망대도 보려야 기대되지? 산책 전에 넘더운데 시원한 물벼락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어? 해넘 이전망대에 공원 내 인공폭포가 있더라고 자 준비됐나?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걸? 참 아래 주차장 이용 1시간 무료인정 꿀팁이지만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할 것 같아 좋은 정보네, 근처 맛집들도 보이고 도심 속 쉼터 느낌이군 그럼 별집사가 좋아하는 감상 소식을 같이 즐겨보자고 산책을 인정합니다 천국은 지민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 해넘이 전망대에 올라가 어떤 경치를 보여주는지 가봐야겠어. 야, 날씨 좋고 기분 좋고 태양 뜨겁고 땀은 안 좋고. 날씨가 좋다 보니 여기서 대구 시내를 한 분에 볼 수 있는 점 넘 좋은걸. 참 친구들이 야간 조명도 멋지다고 하니 다시 들려야겠어. 오, 저기가 대구 83타워인가 보군. 경치를 보여줄게. 찍고. 오, 저기가 대구 시내를 한 분에 찍고. 오, 저기가 대구 시내를 한 분에 찍고. 오, 저기가 대구 시내를 한 분에 찍고. 날씨가 좋고. 날씨가 좋고. 멋진 구름을 배경으로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걸. 오, 이것이 대구의 감동인가. 구름의 단지 직송이 너무 좋습니다. 기다렸지? 이제 앞산 전망대로 오르게 케이블카를 타러가 볼게. 어머, 목적지를 맘대로 정해버린 못된 고양이 같으니. 어, 무슨 석한 말씀을 산정상 전망대를 안 본다면. 대구에서 맛집 노을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날씨가 좋게. 그럼 꼭 봐야겠는걸. 함께 올라가 볼까? 오, 올라가는 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산행하면 한 시간이나 걸리는데 넘나 꿀. 날씨가 좋고. 와, 대구 도심이 한눈에 들여다보이는구나. 와, 대구 도심이 한눈에 들여다보이는구나. 이런 분위기의 경치 감상도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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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친구들 이제 좋아하는 노을 감상을 이제 같이 바라볼 시간이야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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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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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